안녕하세요. 소녀시대입니다. 네, 걸스 제너레이션 투어의 서울 공연이 오는 7월 23일, 24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펼쳐됩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기다리셨죠? 저희도 여러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즐거운 시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실 거죠? 네, 저희 소녀시대야.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또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할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놀러와주세요. 7월 23일, 24일 공연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놀러와주세요. 지금은 소녀시대!